안녕하세요. 유아교육 박람회에서 찾아뵙게 된 QED입니다. 저희 2015년에는 벌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QED가.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12월에 지금 유아교육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 아주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팩트하고 짜임있는 부스를 꾸몄고요. 그리고 드제코, 클라인에서 나오는 보쉬 공구돌이 제품들, 그리고 4M이라든지 또 드제코에서 새로 독립해서 런칭한 리틀빅룸이라는 브랜드도 함께 선보이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제품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빌리보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놀이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등에다가 쓰면 거북이처럼 놀기도 하고요. 위에 앉으면 의자가 되기도 하고 안쪽으로 돌려서 앉고 한 바퀴를 돌면서 놀기도 하고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놀이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이 만들어서 놀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몰룩의 빌리보가 있고요. 몰룩에서도 또 레인클라우드라고 해서 목욕놀이 제품들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고 목스, 그리고 우기패밀리 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QED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지 벌써 10주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더 새로운 제품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걸 약속드립니다.